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믿사오니라.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발길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들 멋지신 아래요 이는 위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 맡겼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안사용도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안사용도 말이라 나의 발길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의 발길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나의 발길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이 사랑의 발길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영영으로 우리 하나가 도로 예수님 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늘 수요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버지나님 날마다 강단으로 통하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이 수요예배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우리 박래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천대까지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정말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두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한 교회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단임 목사님 또한 본부로 기한 교회로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의에 주셨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WIC와 세계 리더 수돈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두로 가시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만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다음 주에는 태아 영화부 또한 전국의 교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일에도 선두로 가신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기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대 속에 영적인 도단성 운동과 하나님께서 준비한 정말로 생지 성도의 훈련을 말씀으로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정말로 학교로 영적 서미스의 학교로 훈련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요개벳 학교와 237 어린이집과 하나 서미스쿨과 지혜스쿨과 하나님 또한 RTS 또한 우리 차선님들 또한 아버지나님 RGS 또한 RLS RU 학교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생지 성도의 영적인 서미스 훈련을 받고 있는 이 학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제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날마다 정말로 강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취될 귀한 말씀을 잡고 정말로 저희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께 충만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정말로 온 세상을 캄캄함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교회로 통하여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잡고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령 하나교회의 노동희 목사님 테크노폴리스 최상국 목사님 두루아 교회의 건동훈 목사님 그 땅과 빛센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날마다 증가할 때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외에 정말로 성교사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정말로 그 약속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정말로 그곳에서 참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교회의 미디어로 또한 통역부스로 정말로 채 앞장서서 정말로 앞선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직과 유일성과 제 창조로 천명 사명 소명을 가지고 정말로 2, 3, 7, 5천 종족 그 나라에 제일 먼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린 처음 시간입니다 찬양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정말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선생님과 또한 반주자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가 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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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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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 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만효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 운명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바라고 표적을 구하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5천년이 역사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또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조선에 백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또 대학도 세우고 교육에 또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만 하고 좌우 나눠져서 싸우고 다른 나라들은 다 발전하는데 우리만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름을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개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상과 이념 이거를 통일시켜야 돼서 곳곳에 일본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신사를 만들어놓고 잘하게 만들었죠 그때 이 교권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은 영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신사춘배 해도 된다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그때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또 손영아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가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승부에 반대하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의 믿음과 복음 가진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성교 강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적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우상승배와 싸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만 왜 이 성경에만 우상승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승배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영적인 역사를 알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귀신이 역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제사가 많다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제사가 많다는 것은 집안에 귀신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도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세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대학교 가고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귀신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하지 마라고 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그게 전세계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 무송인들이 만든 그 단체가 뭐죠 미국에서 바로 뉴 에이지 입니다 미국 전체를 사로잡았죠 접신을 일삼는 이 3단체가 문화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의 조직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미국에 이상한 영적 문제가 퍼지기 시작했죠 후대들이 망하는 결국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오면 후대들이 망하는 삼사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국의 후대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마약 인구가 백만 명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의 마약 인구가 백만 명이래요 우리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그중에 백만 명이 마약 하고 있답니다 10대 마약 범 그 10대 마약 범 검거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11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계속 퍼져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중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10대들이 마약을 접하고 학교에서 마약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막 들어가고 흑암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일본 보니까 일본 사람의 80%가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친대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에 나와있더라고요 80%가 눈을 못 마주친답니다 그만큼 시달리는 거겠죠 영적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 후대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정신문제 입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문제를 완전히 시달려 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리면 정신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돌앉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분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돌아간 분들이 전세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전대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떤 백인이 이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만나서 알게 된 분인데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이나 SNS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걸 올린대요 그럼 빨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NS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보기도 하고 메신저로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영어로 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알아들으면 너무 다행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자살했다고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 젊은 분이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인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총 들고 쏘으면 살인 아닙니까 자기한테 쏘으면 자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표적이고 많은 후대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의 캐나다에는 초등학생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들 이런 영적 문제들이 후대들에게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237 나라에 우리 선진국에는 그런 거 없다 선진국이 더 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숭배로 후대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는 누구한테 했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한테 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고 합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에 근성이 생겼어요 40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생긴 겁니다 광야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광야 근성이 생긴 거예요 뿌리 각인 체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 근성이 남아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대화만 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2, 3, 7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와 부 우리의 경제의 주와 부 우리의 관심의 주와 부 우리의 하루 스케줄의 주와 부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진짜 큰 어려움 당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기도 외에 많은 걸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하다가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국 근성 광야 근성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자라는 그 근성을 그대로 배워요 왜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잖아요 랩너트들이 애들이 좋은 거는 가르치기 어려운데 이런 근성은 바로바로 배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우면 안 당해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국가가 막 돼가고 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는 시대에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를 앞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화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5가지 3 더하기 9 더하기 3이 15 아닙니까 15가지를 누리라는 이거는 성경의 근본에 관해서 정리해놓은 부분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숫자만 쳐다보지 마시고 15가지 그 내용을 여러분 깊이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7가지 미션 주셨죠 지난 성교대회를 통해서 7가지 미션을 망대에 가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7대 여정을 누리라고 말씀 주셨죠 여러분 7대 여정 너무 많은 것 같죠 그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 이때까지 나왔던 거 총종합해서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흐름을 다 정리해갖고 종합해갖고 준 게 7대 여정이에요 그럼 7대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게 우리가 다락방을 아는 것이고 이 전도운동을 아는 것이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가 앞에 있다 여러분 꼭 주와 부를 바꾸시고 애국근성 노예근성 광야근성 전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저주를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삼사대가 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렇게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 저주를 끝내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만 가능해요 왜냐?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집회 때도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가 뭔지 구분하려면 간단하다 목사 스님 신부님 세 명이서 모여서 진짜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정신나간 정신병동에 같이 들어가보면 안다 누가 진짠지 알 수 있다 귀신이 목사를 겁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겁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를 겁내는 거예요 최록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문제는 교회가 문제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른 겁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르는 분위기니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레국 바로왕이 나가라고 했다더라 나가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번주 강단 말씀도 주셨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그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그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해도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만든 겁니다 이거 체험하게 하려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체험이 없었어요 사단이 이거를 알고 사단은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피언약은 하나님 떠나서 받은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운명 사단을 다 깎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피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름부음 받은 자 참 제사장 참 왕 삼 선지자 없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를 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체험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다 뭘 꺾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 바로왕을 꺾었잖아요 저 애국을 꺾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고파기 전에 열 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국의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국의 열 가지 우상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후손이 망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꺾은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꺾이지 않았는데 피 언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애국이 꺾였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피 조금 양의 피 조금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 조금 피 조금이 아니라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르기만 해도 많이 발라도 되고 조금 발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체험할까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에 답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그전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빛이다 부르셨고 우리 안에 있는 빛 이미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전에 그 전주는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 저는 그 말씀 받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는 뭡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는 그날 이제 예배드리면서 우리 양쪽에 스크린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래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금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뭐 세계보금할 수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겠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생수의 강 속에서 흠뻑 젖어서 보금을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기 중의 무기요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게 응답이고 With Imanel Oneness 그게 응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건만 나면 그게 응답이에요 혹시 몸에 혹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보물상자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축복이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는 어려움 속에 그 응답이 싹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이 생수의 강 보금의 강단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래 놓고 예배 승리해 놓고 6일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봅시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계속 누리고 1년 내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24시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목표를 24시로 두세요 내가 정시 기도를 하지만 그래 이게 24시까지 가는 거다 내가 5분으로 시작하지만 24시까지 가는 거다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도전하시고 응답받으세요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삼사대가 망하는 거 아니고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답은 교회에 있는데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영적인 의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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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신자가 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바람받아 난 너와 누리오라 영원 영원 하나님 주신자가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고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오라 영원 영원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의 로드려도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오라 영원 영원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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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